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북 정치력 복원 계획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전북 유일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북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이라고 하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생활위원회고 막중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환경권과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 최근에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금 집중호우로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또 폭우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재난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도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잘 살펴서 정보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노동은 우리 생활에 또 밀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 환경노동정책 포럼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그만큼 환경과 노동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겠다 하는 의지가 읽힙니다. 대두되는 환경노동 이슈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환경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국가적인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어떤 전환 이것을 점검하고 이런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와 같은 이런 무역 장벽에 어떻게 잘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법 밖에 노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택배가 늘고 또 인터넷의 발전을 하면서 이런 배달 라이더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발전하면서 이런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려 그 인구가 한 8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 위원장께서는 2016년부터 이제 세 번째 당선이 되면서 3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중진 의원이 되시면서 전북 도민들도 아무래도 기대하는 바가 또 클 것 같고요. 이런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뭐 지금이 이제 사실 국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완주 지난 무주에 세계군과 예산정책협의회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전북 도청과도 예산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또 뭐 제가 또 자랑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안호영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과 쪽지나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를 주시거나 또 SNS를 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3선 의원이 이제 전북에서 여러 배출이 됐는데 사실 무게감 있는 의원을 위한 표심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전북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혹은 뭐 전북 홀대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와 염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북 도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22대 전북 정치권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전북 정치인들이 역량이나 또 선수면에서 고르게 이렇게 잘 배분이 되어서 좀 더 국회에서 또 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에서만 하더라도 제가 또 전북 유일의 지금 상임위원장이 됐고 또 중앙당에서도 또 사무총장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배출이 되었고 또 예결산 위원도 중 두 명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원팀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 힘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또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3선으로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소통하고 또 각여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하고도 잘 소통을 하고 또 만약에 지난번 작년에 새만금처럼 부당한 예산사건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또 당연히 맞서 싸워서 또 전북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염원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전북 원팀으로서의 활동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